안녕하세요. 11월 30일입니다. 경동제약 진단하겠습니다. 경동제약이 상승하는 부분은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이 재료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치료제인 종근당바이오 있습니다. 얘가 오늘 대장이에요. 얘가 지금 23% 상승하고 있는데 얘가 상한가 가는지 보셔야 돼요. 상한가 가는지 보시고 경동제약도 만약에 종근당바이오가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경동제약도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보시고 상한가 가면 보유해요. 보유하시고 내일 경동제약은 내일 시초가 매도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못 가면 그냥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중에 종근당바이오가 상한가 가는지를 열어보시고 차트 현재가 창 띄워놓고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대장주가 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동제약은 지금 보시게 되면 혈압강화제, 소화기관용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순환기제 제조 판매를 하는 중소형 제약사예요. 지금 보면 제약자, 거의 제약자 붙은 주제약들은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로는 렘데시비르가 있었죠. 그런데 표준치료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는 있지만 크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경동제약은 해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부시라빈 이거에 대해서 원료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시초가가 19% 갭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식품, 의약품 안정처로부터 부시라빈 원료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 부시라빈은 루마티스 간절염 치료제로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면서 임상 3상을 미국 FT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은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여기 보시면 렘데시비르와 같이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재창출. 그런데 이제 렘데시비르는 사실상의 그냥 표준 치료제이긴 하겠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걸로 효과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틱하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시라빈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염, 항염증 활성을 증가시켜서 코로나19 감염을 약화시킨다. 보시면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시라빈과 대조약을 14일 동안 1일 3회 투약해서 효율성과 안약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직은 예정이잖아요. 예정입니다. 이게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최대 14일 동안이죠. 이게 금일로 해서 14일인지 금일로부터 해서 14일이면 12월 13일 정도 되겠네요. 그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스 내용을 보실 적에 꼭 이렇게 단서 조항을 보셔야 돼요. 이게 금일로부터 14일이면 아마 11월 13일은 임상 3상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가 나오면 좋게 나오면 추가 상승하겠죠.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금일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테마로 움직이고 대장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재료보다는 종근당 바이오의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은 이 주식을 갖고 계셨다가 종근당 바이오 볼게요. 종근당 바이오 보면 오늘 이렇게 상한가 한번 출연했다가 횡보했다가 오늘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상한가를 굳힌다. 그러면 종근당 바이오도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상한가 못 간다. 그러면 종가에 50% 털어주시고 내시가에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점 있죠. 오늘 저점이 12,700원이에요. 12,700원. 여기 이탈하면 그냥 다 차익시로 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12월 13일 날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 지금은 확인하고 보유 전략이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와우넷 파트너 신현식이고요. 저는 이제 혜택 스마트 밴드 2개월 스마트 밴드는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인들한테 단기 수익 주식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천봇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있는데 오늘 추천봇은 매수감에도 있습니다. 이 추천봇은 여기 아침에 종목이 나와요. 종목이 나오면 손절가, 익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ARS 결제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우넷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